음악 깎아 온다 누가 와? 차비 여사 아 감 또 깎아요 안녕하세요 어디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을 하박사랑 또 깎아야 감 덕분같은가 은혜 나 일감 천발데 아니야 이 탱자지 탱자 많은 감을 갖고 이 감이 얼마나 맛있는 감이 잘하니? 이 감이 이게 먹감이다 먹감 먹감 옛날에 우리 마당에도 동물이 있는 감 기억나지? 입도만 은혜한테 서리 맞춰서 먹었는데 차분하게 먹었나 진짜 맛있었잖아 기억나 네 타박해지니까 알았나? 우리 친구들 지나가서 그 감이 이렇게 가만히 가면 지나가다 진짜 내 손 가시켜서 사장님이세요? 뭐야? 근데 사장님이세요? 그거 감 내고 났을 때 내가 얼마나 서운했는지 왜 비스러워 사장님 안 가요 아니 그거 아 아 사장님 안 된다고? 지금 지금 가고 오는 날씨가 안 돼 약을 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도 될 것 같아요 누가 누가 더 좋은 곳에 갔냐 해서 서로가 더 좋은 곳에 갔냐 서로가 더 좋은 곳에 갔냐 하나씩 다 선택해 응 오늘 해모님 해모님 나 이거 좀 보여주실 거야 어디가 좋겠냐 어디가 좋겠냐 어디가 좋겠냐 어디가 좋겠냐 어디가 좋겠냐 어디가 좋겠냐 아니요 직접 아니 내꺼 어떻게 딱 거기 대성지에 권사장님이라고 있어 그 분이 주셨어 따가지고 따가지고 이렇게 담아놔 그러니깐 이거 꽃감 같았다 이러니깐 양사장님이 주셔왔다 깎았다 이러니깐 가져가서 깎아야 돼 근데 감 보실 때는 뭐 먹으면 했나 어 맛이 없네 달았어 맛있어 그런데 여기에 차지지 홍시가 어 어 홍시가 낼라고 하는걸 나도 없다가 안하는걸 이렇게 오늘 보니까 홍시가 됐더라고 응 그걸 먹었는데 아우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어떻게 알았지 아우 내가 몇 감옥을 몇 감씩 끓인다 그냥 언니는 이거 못 가면 좋겠다 못 가면 어쩌려고 못 가면 좋겠냐 응 못 가면 어쩌려고 못 가면 좋겠냐 응 먹어 주셨어 못 가면 그래 그래 그러니깐 시커멓게 점이 있어 없는데 네 야는 점이 없네 아 못 가면 시커멓게 점이 있어 옛날 어 옛날 음식에 가는데 시커멓게 점이 있었어 어 그래서 못 가면 근데 엄청 까네 어 먹물배로 생겨 재밌다 어 먹감 응 이제 뭐지 옛날에는 낫다 깜빵하는 꼬깜 같았다는데 응 응 응 응 응 응 언니가 지자꺼는 너무 커가지고 꼬깜 안 됐지 않아 응 아 그 꼬깜 깜빵 안했어 응 응 진짜 그럼 맛있었어 그냥 맛있어 왜냐면 먹었지 응 아 원래 가구 풍년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심하게 깝고 공개가 강을 그다 어떻게 하다가 꼬깜을 이렇게 올해를 다 만들게 되었는지 모르겠더라 응 응 근데 그냥 이렇게 한 박스를 하다가 그냥 받아왔는데 응 아 이거 어떻게 깝나 싶더라고 나도 왜 깝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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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씻어 가지고 나 기계로 깜고 고기로 기계로 깝냐 이거 깐는 기계가 여기 깐는데 그냥 약을 맞추는게 요렇게 딱 내내 그건 전문적으로 하는지 어, 그거만. 자동으로 싹 돌아가지고. 그렇지. 그런거는 어떻게 먹으면, 땡땡한 것만 깔을 수 있어. 약간 묻은거는 콕찹히 달아서, 기가 멈춰. 언니, 남풍 구경 가봤냐? 남풍은 오늘 차만 가봤따. 서로 가르소. 나는 김치 시켜서. 은행 남풍은 보고 싶어. 그럴 분이 내일 가져와. 전천 집계사? 몰라. 은행 저기. 오래되어가지고. 아산에 가면 은행 남은 길이 있어. 우리 진우가 이제 다 오라 했거든. 다 오라 했는데 지금. 못가고 있고. 은행 남은 길이 있어. 너가 사오라 가봤는데? 사오라 가도 가봤어? 아니야! 울어 사라! 어? 인생이 뭐야? 네, 팔고선당 분당당 뭐야 이거? 찍고있어요? 우리 김수성이요 유튜버에요? 우리 김수성이요 아니, 영상 찍어 웬 영상이요? 할머니가 감 갖는 거 주미 자네 집이 감 갖는 거 추억으로 남겨준다 손이 들었어? 안녕하세요 그렇지? 응 여기 와서 가더라고 수현아 운동하면 해 응? 여기 있어 여기 있어 그거 그거 예문은 뭐라고 해야 돼? 잘했어? 네? 잘했어 1동 오늘 이거 말고 우리가 이마하고 그거 줬네 지금도 마스크 하고 있어야 돼 이 사람은 하언로 하언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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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언래 할머니가 몰라 할머니가 몰라 아빠도 몰라 어? 수현아 위에 에세 깐 거야 놔봐 컨 Brain 수현아 클리익 같은 거 클리익 크리익 안 하자 수현아 이렇게 응 저거에요 장면이 없지 무김치를 다 먹는데 언니 아빠 김치 다 먹었나? 아니 뭐 이제 다 먹었네 언니 엄마 그거 한 번 전에 먹어야 돼 아삭아삭한 걸로 아니야 그럼 맛이 없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고 충만 무는 삼각만 자리는데 그러면 무가 무가 아삭하니 맛있는데 좀 절여져 버리잖아 그러면 절여져 아삭한 것보다 맛이 없어 그냥 맛없어 아삭해 내 하날대로 해봐 지금 7살 된다니 아까 했는데 아이가 너무 절여져 아니 2시간이 돼 아니? 2시간이 돼 미치겠다니 아이가니까 하아 들어가봐 컴퓨터에 남는 방금 이게 또 차고 마시는 방금 있는건가 언제 절일 때 물엿을 같이 넣어보고 아 충만 무는 담을 때 물엿을 넣어줘 절일 때 절일 때 절일 때 절일 때 절일 때 절일 때 맞나요? 충만 무 담을 때 물엿을 넣어서 소금하고 같이 절인대요 우리 언니가 그거 맞나요? 아삭아삭하게 아삭아삭한 맛이 난다는데 맞을까요? 우리 언니가 그냥 하는 얘기이지 모르겠어 언니 오늘 물 좀 넣어서 드린거야? 네 그랬어? 오 아삭아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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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이거 진짜 왕략한 노페린이야 엄마 진짜 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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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보이 준비한 상황 장업끼도 안두네? 단풍봉은 무시하거나 나름이 안나가게 감꼽도 무시해서 이게 통해 낫다고 가을을 내가 딱 꼬áb자 감꼽질 한게 조금만 덜 나잖아 이거는 절대 안맡은데 응, 시원하더라고. 조금만 했어도 아니? 응. 야, 이거 압을 손도 꽉 많이 걸리고 보면 신기해 하겠대. 언니, 언니, 갖다 줄게. 그대로 되라. 그대로, 통째로. 그대로 되려. 안 먹어. 다 못 먹었냐? 꼬까마트에 파는 거 봐봐, 얼마나 비싸지? 그니까, 약간 말랑하게 먹었던데. 그러면 밖에서 먹을 수 있겠네, 지금? 아니, 어디 까봤다며? 며칠 전에? 모르겠다. 이게 암울암울, 빨갛게 암울암울하게 막았어, 저기. 거기에 대해서 고렇게 먹어야 된다고. 며칠 전에 말려놔? 그래, 그건 못 먹어. 뭐 먹어? 안 보고 못하네. 응. 응. 어제 가니까 그냥 그대로인 것 같던데? 찰파라가 뭐냐? 내로가 뭐 이런가? 벌이 막 나갔는데. 벌이. 언니가 밭자가 또 놓으면, 농마비가 또 놓으면. 응. 상체들이 와서 먹지 않을까? 상체들이 안 오는데. 응. 벌하고. 너. 응. 벌이 오는구나. 응. 팔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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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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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주방에. 어? 예쁜데. 응. 주방에. 저거. 저거. 팔. 뱅. 잘 간다. 지금. 지금. 아이고. 가져나. 지금. 홍시가 너무 많으시. 지금. 왜 까먹으시더니. 근데 나도. 이게. 이렇게. 그렇게 막해서. 나도 모르니까. 이제 마음이 안 편한데. 다 해가네? 우와. 말렸다. 근데 언니 역시 안 하다. 내가 싫어하는 지금 깍기도. 나쁘지 않는데. 언니 하고 하니까. 하나도 힘 안 된대. 응. 이상하다. 그냥. 다시 돌아오는 것이네. 헤헤헤헤. 다 해가지고. 응. 내가. 시간도. 어르신. 시간도. 그리고 아주 이쁘게 났대. 14시간씩. 이리 봤던 이쁘게 났대. 고의. 얼려 넣으면. 응. 혹시 또 알아요? 나름. 다름. 그릇. 응. 나 아직은. 그 색깔을 가봐야 되는데 대빵에 내 아침에 없나? 내가? 응, 달자 달자고? 난 껴중어 누가? 내가 10시까지 일하니까 달자 난 한 시에 약속 있어 팔궁산에 단풍 보러 갈라 단풍 보러 갈라 단풍 보러 갈라 팔궁산 단풍 예쁘잖아 사람 갈 때 하고 도로까지 좀 지나고 저비도 안 보이는데 뭐 단풍을 안 봐 그 단풍 말고 그냥 단풍 단풍은 그냥 길거리에 많아가지고 보지 그냥 단풍 구경 가서 맛있는 것도 사먹고 하나 매장만 단풍 보러 갈라는 사람 매장 속으로 단풍 보러 갈라 여기서 매장판 주시면 가지 몰라 안 가봤어 아 가봤다 매장판 가면 침치도 없이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막히는 데는 잘 안 간다 맞아 좋은 곳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파둔삼 거는 뭔 좋아해? 맞지? 대둔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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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둔삼은 널도 안 좋아해? 아우 인자 아프다 나 처음에 거의 다 아프더라고 난 목이 아프다 이렇게 긁어야 돼 나무 이리 보니깐 안돼 자 하늘 보 가자 우리 목이 아프니까 호시와 나무 이리 보니 이렇게 되는 거는 안 돼? 이리 깎아 내 손에 닿았지 그거는 하지마 지금 뜨거워 뜰재 근데 옛날에 소금물에 삭혀서 먹은 거 기억나? 그렇지 운동에 가면 운동에 가면 운동에 가면 땡가면 따가지고 그거 넣을까 소금물에 그래서 방에 따른 물 딱딱 들어가면 하나가 10월달에 운동을 하잖아 그런 감을 주고 사카라를 갖고 와서 먹고 저도 뜨거운 물 끓여가지고 살짝 씻겨서 소금물 해가지고 감을 주고 주면 언니 알았지 옛날에 나 가면 안 가봤어 나 소풍 갈 때 아버지가 칼치반찬 사줬다 칼치반찬 사줬다 칼치반찬 사줬다 칼치반찬 사줬다 칼치 소풍 갈 때 내가 칼치에 비린내라고 칼치 구워가 됐다 내 칼치가 없었는데 나 가보신지 언니 아버지는 나머지는 나는 칼치 안 넣었어 내 기억이 나는데 내 생일 때 국가꽃 마다에 있는 그게 제일 기억나요 아버지가 국가꽃을 갖고 왔어 우리 생일이라고 한 나발 갖고 버스를 타고 우리 아버지가 어머나 군비도 여섯부터 해서 걸어서 우리까지 오셨어 아 진짜 그것도 눈물 나더라 어머나 세상에 큰딸 생일이라고 국가꽃을 한 거 이게 무슨 감 먹감 시커먼 물이 있었어 야 아버지가 그랬어 나는 고구마를 고구마를 구워주고 신문대에 싸가 장작부에 구웠지 신문대에 싸서 가슴에 안 구웠었네 버스 타고 나는 그래서 군고구마를 고구마를 구워하고 나 나 대신 우선 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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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고 그 자 지금 이렇게 펜스야 야 아 진짜 그 저의 보고 가진 없다 닦았다 우리 세상에 시장 아니다 아냐 한 일하고 같이 하니까 이게 금방 하는 거예요 언니는 당감이야 당님도 먹어보라고 그 사장님이 주셨는데 딱딱한 느낌 어떻게 안 바뀌지? 이제 간이 생겨내서 그런 거는 맛이 나야 돼 어 진짜 안 돼 무슨 맛이야 이렇게 다 틀어먹어도 돼 이것도 이쁘니까 먹어라야겠다 똘본 감을 똘본 감을 똘본 감을 기계로 어떻게든 못해 옛날에 언니 이거 껍질도 멀지 않았나 아 입 똘본 이쁘나 이거 한감이야 이거 뭐고 이거 가져라 아 입 똘본 아니 언니가 이거를 이건 담가면 꼭 어떤거를 먹어야지 이 박스 버리고 박스에다가 담아놔야지 에이 차에다 싣으러 올 건데 그냥 이제 싣고 오르지 언니야 차에 뒹굴뒹굴하지 그래 이끈하자 이끈하자 그 당밤이야 잘라서 먹어 네 이모 변함없이 나 오늘 진짜 많이 먹었다 그래 속풀에 담아놔 이거 어떻게 아니면 비닐을 하나 딱 깔고 이렇게 먹고 이걸 붓고 그래 이끈하자 아 여기다가 비누를 하고 그래 그럼 내게 그럼 내게 그지 살수하는 비누를 볼게 알았어 고생했어 언니 내가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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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만큼 깎았어요 많이 깎았죠? 응 언니와 올 가을 추억을 또 하나 남겼어요 우리 언니가 같이 깎는 것도 찍어놔 그래 우리 훗날에 보면 좋다 이래가지고 찍었어요 사랑합니다 왜 뭐 해 뭐 하라고 이모 이모 왜 이번거 이거 SD 카드가 메모리 카드가 안되가지났어 왜 걸어 이게 기종에 따라서 응 이거 이게 pillow 얘 calm 휴대폰도 있어 얘 안들어가면 원래 적어지는 거는 요소를 많이 길어 근데 카드가 적어지는 게 있어 얼마큼 돼서 넣는데 기종에 따로 안 되는 게 있거든 얘는 방법 없어 여기 있는 사진을 다 지워 아니 집에 컴퓨터나 이런 데 있으면 다시 다 옮겨 놓고 얘를 다 사용하거나 기종에 있는 거 필요한 거 불필요한 거 지우거나 그래야 돼 얘네 색깔을 넣을 수도 이 색깔 좋은 거 아니야? 그러네 일단 넣어 그냥 가물러 네 박스 세워 네 조사용 어디 갔다 왔어? 둘이나 구우면 되잖아 근데 얘네들은 못 가져가 내는 얘네들은 안 돼 그래 안 돼 그거는 저 진우나 징계에 왔으면 집에 컴퓨터 없지? 컴퓨터 있어 컴퓨터에다가 이걸 다 옮겨 봐야 돼 노트북에다가 노트북에다가 내 맘대로 소환이 다 돼지 만광장 님이 있어 만광장 님이 있어 만광장 님이 있어 뭐가 그렇게티고 뭔지! 좋은지! 고향이 안 돼지 대한민국에다가 배웅 형님 내 맘대로 좋아한다 무슨 말일이 있어? 아니 마사지가 안 돼 그럴까? 얼굴 마사지도 하고 얼굴 지장하고 이렇게 다 축은데 전신 마사지 간 거 같아요. 그래 그래 누가 뭐 볼까. 오전에 가면 더 빨 먹었던데. 오전에 갔다 온 게 있잖아. 때부터 왜 찍어서? 뭐를 먹겠다고. 소영이 예쁘라고. 소영이 예쁘네. 머리들을 딱 해갖고 왔네. 머리들 예쁜나봐요. 소영이 잘생겨. 예쁘다? 응. 소영이 잘생겨. 우리 아들 없지? 이거 봐봐요. 이거 봐봐요. 야기. 아우 바지 예쁘네. 아우 바지 예쁘네. 주머니 너무 예쁘다. 이거는 안 되나? 된다. 진짜 질러. 왜요? 됐어. 됐어. 이제. 이거 가져가면 돼? 차가기 두개 사라. 우리 한 개만 가야갈게. 차에 실어야 되는데 언니. 차에 일주로 실고 와. 여기 있잖아. 들어. 고고 가자. 언니 인사해.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 다 깎았습니다. 언니 고생했어. 고생했어. 고감 다 됨으로 오세요. 누구든지 오세요. 어 맞네 우리 언니. 오 잘하는데 우리. 여기 드릴게요. 맛나게 드시게요. 네. 잘하지 언니.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해봐. 안녕히 계세요. 그렇지. 저는 할머니 소녀에요. 이렇게. 해봐. 하하. 얘네 칼에 올라오지겠네. 저는 할머니 소녀에요. 이렇게. 물 아파트 이모에요. 됐어? 응. 안녕히 계세요. 소희 말 잘하는데. 응.